어쩐지 좀 수상하더라,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방송 타고 싶어요? 죄송합니다.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니까 진짜! 이게 무슨 방식이냐 이게.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. 가자. 잠깐만요! 피디님, 이거 어때요? 엄청 신기하죠? 그쵸? 이거 방송 나가면 대한민국이 뒤지 마세요? 아, 쥐 갔다 쥐! 아, 나 쥐 갔다! 제 신경 쓰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아, 갑자기 어떡해. 저기, 감사 혹시 화장실이 어디죠? 화장실 바로 뒤에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화장실인 줄 알고. 잠깐만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빨리 나가세요! 잠깐만요, 잠깐만. 이게... 이게... 이거 왜 이래요? 아, 뭐... 뭐가요! 아, 빨리 나가요, 나가! 이게 왜 여기 있냐고요?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아니, 차 오십시. 아니, 차 오십시. 진짜 딱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! 아, 쥐 싫다니까 왜 자꾸 이러세요! 우식아, 너 진짜로 그게... 여기 달렸어, 어? 진짜 여기 있다니까, 진짜. 진짜로. 아... 아, 그래갖고 너 그때 샤워할 때 그 난리 쳤던 거구나. 아, 이게 말이 돼요, 어? 아, 너... 야, 너 뭐 염소야, 어? 어? 어, 제목 나왔네! 구감독 염소남! 이거 무조건 대박 친다니까 진짜로! 가야 돼, 이거! 아, 그러니까 싫다니까요! 절대 안 해요, 절대! 아, 그냥 방송 한 번 출연해라, 어? 아, 너 가게 안 살릴 거야? 야, 엄마 이거 내 콤플렉스거든? 나 암튼 못해, 안 해! 절대 못해! 싫다고! 야, 차우 씨. 너 웃긴다.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냐? 무슨 소리야.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순 없다며.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해야 된다며. 네가 아까 그랬잖아, 네가!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세요?